가정에서 결혼을 잘못해서 분야되면 180도 달려있기 때문에 산부모가 결혼해서 80도 달려주면 천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느냐 아담을 하게 해서 앱솔루트 섹스를 좋아하는 거라고 해야 돼 오늘 이 시간에 온 세계를 지나가는 주대 수뇌부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가져서 여러분의 나라를 앱솔루트 섹스를 찾아 운동하게 되면 그 가정과 그 나라를 완전히 하늘나로 직행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앱솔루트 카프리아 노 호모 노 러스파얼 앱솔루트 카프리즘